10년차 래퍼 할미넴 최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첫 번째 무대는 빠른 노래의 대명사죠. 외톨입니다. 다 들리죠? 네. 아, 들리는 소리 너무 좋아요. 열렬한 환호 속에 이렇게 무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잘하셔서. 진짜 짱. 할미님 짱. 잠깐 제 매니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관계입니다. 드디어 올컷이 왔습니다. 하이라이트. 저희가 합동 공연을 준비했는데 예쁘게 봐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요, 요, 요. 부부의 합동 무대가 시작됩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인다. 선생님 부부님을 기다리신다. 한국 버리셨던 여덟살. 그럼 누가 운명된 눈 깜짝하니. 내 나이는 79. 이게 바로 찐 호흡이죠. 50년간 맞춰온 완벽한 호흡으로 한순간의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이렇게 공연을 무사히 마칩니다. 이 공연으로 많은 걸 얻은 듯하죠. 인증은 퀴즈고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매니저가 잘 있으니까 옆에서. 아주 훨씬 좋고 든든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증해주세요. 그래요. 웃으면서 해야지. 어차피 이제 당신이 하려고 하니까 팍팍 밀어줄게. 고마워요. 파이팅 한번 합니다. 여보. 파이팅.